광주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, 고춧가루, 젓갈류 등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시행합니다. 점검 대상은 고춧가루 식품제조업 15곳, 젓갈류 식품제조업 12곳, 김치류 식품제조업 21곳입니다. 합동점검반은 원료보관실과 제조라인의 청결관리, 유통기한 경과, 지하수 수질검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합니다. 한편 광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할 예정입니다.